각 훈련마다 승점이 걸려 있으며 이 점수는 팀장 평가세에 중요하게 반영되니 팀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네. 그럼 서둘러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이곳으로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훈련 받자고. 팀원들에게 걸맞는 포상은 바로 황금회를 맡게 됩니다. 그리고 진 팀은 곤장을 맡게 됩니다. 나 거짓말 아니라 일주일가서 이거. 진짜 방송에도 안 나왔어. 아니 진짜 방송에도 안 나왔어. 하나 둘 셋. 저거는 소리도 안 나와. 소리도 안 나와. 오마이갓 와이프 편집. 대장님 오늘 여러분에게 대장을 넘기는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션에 임해 주시고요. 그러면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제가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렛츠고.